안녕하세요. 더 뉴스 카니발 차량의 어라운드 뷰 시공했습니다. 적용 제품은 시전5와 인터페이스, HDMI 젠더, 전방 사이드 후방 카메라 완벽하게 적용해드렸구요. 사이더는 순정 라인으로 배선을 타서 깔끔하게 적용했습니다. 자, 순정 맥 버튼 눌러서 어라운드 뷰 화면으로 짜잔 넘어왔습니다. 와, 정말 화질 좋습니다. 어라운드 뷰 시전5, 다시 한번 드리지만 국산입니다. 여러분. 정말 화질 좋은 전방 카메라 하면, 정말 화질 좋은 후방 카메라 하면, 여러분, 좁은 길 이동 시에는 좌측우측 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아이콘 카메라 차량 옆에 아이콘 많죠? 여기를 눌러주시면 그 부분의 카메라 영상을 모니터 상에 보여줍니다. 정말 화질 좋습니다. 이게 바로 시전5입니다. 여러분. 자, 이제 메뉴를 불러내서 3D로 화면 전환해 보겠습니다. 예, 이렇게 3D 화면이 나왔습니다. 아, 이 3D 화면 뿐만이 아니라 2D 화면도 그렇고, 모든 건 터치로 조작을 합니다. 차량 주변에 옆을 잡아서 이렇게 저렇게 돌리면 이렇게 저렇게 돌아갑니다. 그러면서 엄청난 화질을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화각 한번 보실까요? 이거 보세요. 주변을 보십시오.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이거는 탑뷰입니다. 전체. 자, 이거는 엄청난 화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. 드론이 찍는 듯하게 보이시죠? 자, 설정 메뉴 화면이고요. 3D 2D 블랙박스를 녹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. RTC 기능이 있어서 시간, 연, 월일을 다 맞출 수 있습니다.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. 물론 후방 카메라 파스 기능 완벽하게 지원 가능합니다. 그리고 드라이버 끼어넣으면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비하면 화질, 그 두 차례인 파스 지원 완벽하게 지원 가능합니다. 화질 한 번 보세요. 여러분. 내가 변사도 아니고 너무 딱딱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녹화된 리스트 파일입니다. 실행하시면 되고요. 자, 이제부터 카드 온 어라운드 시즌5 영상 한 번 보시겠습니다. 차량 주변을 터치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저렇게 돌리시면 차량 주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엄청난 화질과 화각과 프레임 아주 빨라요. 여러분. 이것이 바로 카존 어라운드 시즌5입니다. 이 스펙 간단하게 여러분들 아실 만한 내용 한 번 들려 드릴게요. 시즌5는 프레임 30프레임이고 화각 180도고 1920x1280 FHD 영상을 자랑합니다. 자, 이 영상은 차량 컬러 바꾼 거고요. 7가지 지원이 가능한데 내가 빨간색! 빨간색 화면으로 영상이 바뀌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요. 자, 이번에는 좌측 우측 뷰고요. 사각지대 사이드밀러로 보면은 한 30% 정도 보이는데 이 사각지대 뷰로 보면은 한 70% 이상을 확보해 줍니다. 카니발, 더 뉴스 카니발 차량의 LCD에서 보이지 않는 사이드밀러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70% 이상을 보여준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. 한 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깜빡이 연동의 사각지대 영상입니다. 자, 어라운드 화면에서 깜빡이를 키면 이렇게 좌측 우측을 보여줍니다. 근데 이게 사이드밀러에서는 조금밖에 안 보여요. 그런데 이렇게 넓게 보여줘요. 차량 주변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전운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맵 버튼을 누르면 순정 화면으로 돌아가죠? 그리고 다시 또 후진을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. 순정 화면에서 후진을 누르면은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죠? 자, 그리고 핸들을 돌립니다. 핸들을 돌리면 좌측 우측 주차 라인이 완벽하게 움직이면서 주차에 도움을 줄곤 합니다. 그리고 터치 딱 눌러주시면 엄청난 화각으로 후방을 보여줍니다. 여러분들이 보이지 못하는 부분까지 화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180도의 화각으로 안전하게 후진을 하게 도와줍니다. 그리고 기어를 드라이브 넣습니다. 자, 전방 카메라고요. 범버 앞부분은 안 보이죠? 이렇게 어라운드뷰를 보시면 앞부분까지 다 보입니다. 그래서 안전하게 전후방을 이동할 수 있고요. 자, 어라운드뷰를 또 전난을 강제로 하면은 어라운드뷰를 2D, 3D 화면으로 계속 보면서 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여러분. 자, 이렇게 카돈 어라운드뷰를 시즌 5를 지금까지 소개 드렸었고요. 더 뉴스 카니발에 이렇게 비용과 시간이 들여갔고요. 영상 보시고 대리점을 원하신다 그러면 전화주세요. 제가 방문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